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 이제 이번 주말에 영어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건데 지난주까지는 1차와 2차 미니 영어 교정문제를 풀어봤죠. 자 오늘은 3차 미니고사 교정문제 10문제를 풀어볼 터인데 한번 여러분도 오늘 풀어보시고 내일 제가 또 상세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확인합시다. 문제 확인합시다. 네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인데 어떻게 해볼만 하셨나요? 자 내일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